안녕하세요 헬로현입니다 제 영상들을 보고 제 영어 발음을 칭찬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영어 공부법을 물어보는 사람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언어 공부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언어 공부 전략을 추천드리고 특히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앱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일단 저는 사실 해외 사우디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는 먼저 집에서 가족이랑 한국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한 4, 5살 때쯤 엄마가 알파벳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쳐주고 바로 영어를 사용하는 유치원으로 보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국제학교를 12년 넘게 다니면서 영어를 쭉 공부를 해서 특별한 노력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한국어랑 영어는 어렸을 때 쉽게 배워서 2개국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18살 때까지는 계속 해외에 살아서 한국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된 책도 많이 읽었고 한국어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보고 물론 계속 가족이랑 집에서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그리고 영어는 계속 학교에서 사용했고 제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영어 책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6살 때쯤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제 2외국어를 배웠어요 저는 사우디에 살아서 좀 독특하게 아랍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아랍어 수업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고 이제 기억나는 것은 알파벳이랑 단어 몇 개? 이 정도고 제 이름을 아랍어로 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10살 때 오만이라는 나라로 이사가서 거기서는 제 2외국어로 프랑서를 배웠어요 프랑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래도 꽤 오래 배웠고 나중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양 수업으로 중국 프랑서 수업도 들었어요 그런데 프랑서는 그냥 수업 내용만 따라가고 따로 스피킹 연습을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그냥 식당 가면 주문하거나 뭐 이런 간단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 1년 정도 짧게 독일어를 공부한 적이 있고 최근에 제가 스위스 7위로 유아 보는 게 결정 나서 혼자서 독일어를 2년 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뭐 가볍게 기본적인 내용을 혼자서 익혔고 취리에 도착한 뒤로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독일어 수업을 듣고 추가로 혼자서도 열심히 독일어를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고 밖에 나가면 무조건 독일어로 대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공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른으로서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인풋을 늘리기 어떻게든 내가 배우고 있는 외국어를 많이 접하려고 노력하고 이거를 뇌 안에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북 아니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책이나 신문기사를 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언어를 새로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든 내가 배우는 언어 인풋을 늘려서 많이 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인풋 늘리기에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그나마 좀 많은 편인데 두 번째 세 번째 키포인트를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두 번째로 그냥 파셉하게 인풋을 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 배운 단어나 표현들을 뇌에 꾹꾹 저장하려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인풋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귀로 줄줄 세워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단어나 표현을 장기 기억에 넣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간격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간격 반복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안키라는 플래시카드 앱을 정말 적극 추천해요 그리고 세 번째 키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아웃풋을 늘리기 제가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단어랑 표현을 외워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언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체계이자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배운 단어들이랑 표현들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글을 써볼 수도 있고 말을 하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배우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사는 게 아니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추천드리고 싶은 앱은 바로 스픽이라는 앱이에요 일단 스픽 앱을 열어보면 첫 번째 탭에는 정규 코스를 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규 코스는 왕 초보부터 고급까지 정말 다양한 난이도의 수업들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여행용 영어 아니면 비즈니스 영어 코스도 있어서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에게 특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 영어 정규 코스를 테스트 해봤어요 보통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이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하고 그럴 시간도 주는데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스픽은 이렇게 중간에 꼭 큰 소리로 따라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할 때마다 발음이 맞는지 앱이 확인해줘요 혹시 발음이 헷갈리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단어를 눌러서 개별 단어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단어에 발음 기호가 적혀있고 5번 발음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발음이 좀 이상하면 앱이 바로 알려주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조언도 줘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리뷰하고 싶은 단어는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규 수업을 들으면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고 빔칸이 점점 많아져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수업만 들어도 내용이 바로바로 학습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배운 문장들을 쭉 다 볼 수 있어서 나중에 쓰고 싶은 문장들도 저장할 수 있어요 참고로 수업마다 수업, 스피킹 연습, 그리고 실전 대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실전 대화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외국인이랑 직접 대화하는 느낌으로 아까 배운 표현들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어요 같은 대화를 3번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느리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한국어 뜻이랑 영어 문장을 먼저 듣고 따라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더 빨리 말하고 한국어 힌트만 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단어랑 문장을 저장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네번째 스마트 리뷰 탭을 누르면 정규 수업에서 배운 주요 표현들을 볼 수 있고 스피킹의 간격, 방복, 알고리즘에 따라 언제 리뷰하면 좋을지 알려줘요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저장한 문장과 단어들을 볼 수 있어요 밑에 복습하기를 눌러서 이 표현들을 원할 때 언제든지 복습할 수도 있어요 정규 수업에서 문장을 말하면서 방목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두번째 탭에 있는 AI 튜터 기능이 새로 생겨서 다양한 주제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상단에 로어플레이 고급 탭이 있는데 로어플레이 탭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미션을 깨는 재미가 있고 고급 탭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곧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어서 여행 영어 정규 코스도 열심히 들었으면 이제 이 로어플레이 탭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영어로 주문하는 상황 아니면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상황을 연습할 수 있어요 상황극마다 메인 미션이 하나 있고 추가 미션인 체크 포인트가 세 가지 있어요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미션을 해보세요 미션들은 여기 위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배운 could you recommend를 이용해서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로 could 대신 can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AI랑 하는 대화이어서 내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시간을 돌려서 다시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AI의 답변이 혹시 완벽히 이해가 안 되면 이 아이콘을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로 대답하면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맛집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때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극이 끝나면 각 답변에 대한 코멘트를 볼 수 있고 혹시 표현이 좀 어색하면 더 좋은 문장을 추천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답변이 많이 이상하면 No, I don't have hunger 상황극이 끝나기도 전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줘요 여기 옆에 파란색 점이 떠서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다시 하기를 눌러서 답변을 바꿀 수도 있어요 No, I'm not hungry right now 그리고 추천받은 문장은 이렇게 저장해서 나중에 리뷰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상황극마다 여기에 표현 모험집도 있어서 이거를 미리 본 다음에 해봐도 되고 아니면 자신 있으면 해본 다음에 나중에 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이랑 카페 상황극을 하는 것을 조금씩 보여줬는데 그 외에도 상황극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고급 탭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특정 주제를 정해서 AI랑 프리토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 주제를 선택해 볼게요 기본적인 기능은 상황극이랑 거의 동일한데 여기서는 특정 목적이 있는 대화가 아니라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영어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어요 Would you like to chat about travel? Let me know where your favorite place in the world is Ooh, it's so difficult to decide on just one place But right now I live in Switzerland and I absolutely love it Yes, the mountains are super close to Zurich So I try to visit whenever I have the chance Most recently I was in Zermatt to see the Matterhorn 이렇게 어려운 지역명도 완벽하게 인식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고급 탭 맨 위에는 자유토픽 롤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역할, AI 역할, 그리고 상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상황이 특별히 없으면 이렇게 랜덤 주제를 뽑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객인 척하고 AI는 애플스토어 직원으로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아이패드를 살지 고민하는 상황을 만들게요 Hello, I'd like to buy an iPad, but I'm not sure which model That's a great question We have the iPad Pro, iPad Mini, and iPad Air Which size do you think you would prefer? I hate having a heavy bag, so something not too big But I also want to take notes on it, so it can't be too small either 저는 처음 상황 설정화 했는데 진짜 애플스토어 직원처럼 상담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언어 공부에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알려주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Speak이라는 앱을 소개하면서 추천했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Speak의 스마트 리뷰 기능은 간격, 반복,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어랑 표현들을 외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AI 튜터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서 내가 배운 단어랑 표현들을 AI랑 대화하면서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아웃풋 늘리기에도 최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까먹는 2번, 3번 포인트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만약에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독일어도 이런 앱이 있었다면 저는 바로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고 Hello, I'm your channel도 구독해주세요 Speak에서 Hello, I'm your 구독자님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해주셨어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올해는 갓생 살아서 언어 공부 꼭 열심히 하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Bye